아웃! 아웃! 어디가지? 밀타 노보? 밀타 노보? 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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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전부 북쪽이 떨어진 공장에 한 명 공장에 있는 무기는 내 거다! 슈발 안녕히 계세요 좋댔다! 도장! 저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죽어봐! 겨부색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겨부색이다 꼽냐? 꼽냐? 님 쫓아가는데? 님 쫓아가는데? 방탄 티셔츠야 이 새끼야 새끼야 쏴봐 이 새끼야 못 쏘지 이 새끼야 나 무기가 없어 쏴봐 이 새끼야 방탄이야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못 맞추지 무기가 없다고 살려줘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무기가 없다고 집 두 개 털었는데 무기 하나도 안 나왔어 3층 집부터 털면서 가야겠다 여기 남쪽에 아무도 안 내림 일단 두 명 골로 갔고 자기장 서쪽 반대편 등 다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주황 핑? 이쪽 가게에서 한 명도 안 보인 지금 어 그쪽 맞아 내가 핑 찍어놓으면 근처 맞음 건너가본 지금 각 잡으러 가야겠다 난 전보 하러 왔어 어 있어 어 뛰어내린다 어 우리는 전보다 더 있지 않을까? 더 있을 것 같아 열어놓았나 오른쪽으로 쭉 간다 쭉 딸리고 있어 쟤 지금 연두색집 연두색집에 들어간다 연두색집에 들어간다 이거 연두색 옥상있네 집? 어 거기에 들어갔어 어 나았다 도로 건너러 간다 도로 건넌다 우리 뒤보는데? 오오 이평집 뒤에 숨었음 그 빨간집 이평집 뒤에 우린 존보다 존나게 버라이어티 정비 정비 아 정비 전나게 버라이어티 여기에서 왜 되게 이거 뭐야 얘 갑자기 뜬거 없이 얘가 뒤로 얘가 3인칭으로 뒤로 본건가? 오케이 그리고 차는 있고 자기장은 한 20초 뒤에 잠김 제가 AR을 이번에 두는 이유 중에 하나 2번 총은 꺼낼 때 이렇게 꺼내거든 1번 총을 꺼낼 때 적이 보이게 꺼내고 그래서 긴 총 보다는 짧은 총을 넣는게 좋아요 머리 위로 들기 때문에 벽 뒤에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1번 총은 보임 긴 걸 쓰면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일단 총을 바꾸는게 보임 내 미체가 보이잖아 근데 우지 같은 경우 짧은 총을 넣어놓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지 같은 이런 짧은 총 사용할 때는 최대한 쓰는게 좋아요 그런걸 뭐 샷건이나 스나 같은 경우는 1번 2번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게 어차피 AR이랑 그거나 길이 비슷비슷해서 그리고 보통 근접총 샷건 같은걸 들고 있는 경우도 저거하고 빼꼼하는건 오른쪽 빼꼼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1번 무기가 오른쪽 등에 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샷건이나 우지 같은거 SMG 같은거 들고 대기탈 때는 오른쪽에 매고 있어야 그게 안보이니까 내가 빼꼼하는 각이 안보이니까 내가 그 뒤에 있다는걸 안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이제 문이 다 닫혀있어요 앙 하이옴 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빼꼼샷을 하면 보통 근접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떠빼나 뭐 이런거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빼꼼을 하면 샷건을 들고 있으면 무기가 보여요 무기가 먼저 보이면 이 무기가 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빼꼼할 때 무기가 먼저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기가 안보이잖아 내가 빼꼼할 때 상대한테 위치를 최대한 노출을 덜 시키면서 빼꼼샷을 할 수 있잖아요 차온다 차소리 오? 산으로 올라갔음 300방향 우리가 가야할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이나 각하 동남쪽에 있는 집 바위에 가야하는 문 열려있는데 안들어가는게 낫지않을까 내 차가 없어서 어우 그냥 각하 집가쥬 각하 동남쪽에 아니! 오오 お 각하 동남쪽에 왜이렇게 박는거 좋아 ista- 뒤에서 쏜다 아 그집에 있었네 오오오오오오 어어 잠깐만 타이어 개같은 머리 터졌어 뭐야 핵이야 뭐야 아... 아냐 이거 어디서 쏘는거야 아 근데 이거 어디서 쏘는거야? 이거 한 명 어디서 쏘는거야? 아 우리 타이어 날라가는데 이러면? 아 이런 타이어 날라가고 산 쪽에서 쏘는거 같은데? 엠방향? 엠방향 산 쪽 같으면 이거 아씨 타이어 아 맞아 엠방향 산 쪽 맞췄는데 지하이구만 내가 그렇게 잘 쏘아 M의사고다 M의사고네? 아 M의사고도 있나봄 뭘 산? 산 꼭대기에 쏘는거임? 어 산 꼭대기에도 쏘는데 두대에 박아놓 저 연기나는 그쪽임? 어 그쵸 차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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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이 쟤같은! 저거 빨리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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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야될 갈라면 저집은 있긴 있을거고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저집말고 그냥 이쪽 길건너집 가면 되는데 길건너집 가면 나중에 다시 걸릴 확률이 좀 낮아서 아야될 그래도 안전하게 가면 저 길건너집이 나갈수도 있지 아야될 아야될 아야될야될야될 아야될 아야될 아까 그놈인가? 아야될아야될 언제까지 날아왔어? 아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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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야 제가 열심히 할께요 진리에 힘을 보이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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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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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으면 확실히 있네 저기 베란다에서 지금 막 쏘고 있잖아요 물속 소염귀 줄 넌넬 나당 이 bol 이걸 보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아 저게 또 다른 차가 있네 이거 찾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걸 만일에 찾으면 진짜 보이지도 안 된다 가까이서도 안 보인다 길이 없어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길이 없어도 모르는데 길이까지 띄고 있으면 절대 모르요 근데 이 다음은 안 걸치겠다 2층에 보겠다 아 근데 저 차고에 차가 한 대 더 있어서 사실이야 카우팔이었으면 한방인데 적들은 싸우는데 논쟁이님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중입니다 너무 좋잖아 제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집에 어? 한 명이 아닌데? 기절실깨도 못 잡겠다 아 진짜 카고팔이었으면 딱 하면 딱 딱 오 쟤들 파티 올라온다 다른 파티 그냥 알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모름 이거 혼자인지 두 명인지 모르잖아 놔둬야 될 수도 있어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인 것 같은데 집에 두 명 지금 사람 내봐야 네 명 남았잖아요 여기 한 명 집에 두 명 그리고 산 위 이쪽 방향에서 한 명 들렸잖아 끝인 것 같긴 한데 아 얘 이거 시간 지나면 어 이거 설마 이러면서 알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아니야 몰라 절대 모른다니까 저기 한 명 올라온다 저기 한 명 뛰어 올라오는 쟤 좀 견제라 왜 가만히 있어도 못 죽이니? 아 저 두 명 올라오는 맞다 쟤 두 명이 파티다 얘가 어그로 끌어주길 기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잡아라 쟤 좀 아 제발 저 올라오는 애 좀 잡아 오 5초 남았단 말이야 5초 남았단 말이야 매에에엠 매에엠 매에엠 아아아아 우와 무엇 아 자기장 극혐이네 정면에 있나 보네 애들 둘 다 정면에 있는 애들 스캐 팽 저기 있어 왜 저기 있어 민일싹 안 돼 좀만 오른쪽 제발 오 어 뭐야 뭐 아 할 수 있어 논쟁 샷발로 이겨 저기있다 샷발로 눌러 가운데 나무 가운데 나무 안다 안다 점프하고 안하면 안다 샷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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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좋고 아 길이 아까 먹은게 패스였다 반대 플레이의 초보민이었다 아 길이 너무 좋고 자리가 너무 좋잖아 저 자리 좋다니까 저 자리 진짜 좋아 진짜 솔루코드 듀오 솔로 다 좋은 자리 럼태블레 빠원